저 위에있다. 업샷하고. 조심해. 내가 이겨. 여기 자기장 도격합니다. 나 이겼잖아. 나 말했잖아. 내가 이긴다고. 와 진짜 개 멋있다. 난 정말. 너랑 이겼어. 하누. 아 졌어. 와 포린 오빠 개 잘한다 진짜. 아 버러지였다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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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오늘 대회 1등 못한 사람들끼리 번을 경기를 하는 거네? 약간 2인자 대결인 건가? 연습 게임 없이 그냥 바로 하나요? 쫄? 어떻게. 아니 나 그쪽을 배려해서 말하는 얘기였는데 뭐. 아니 뭐 나 상관없어 나는. 프린이 프린 오빠 때문에. 어 손 풀려가지고. 어. 나 프린님 FPS 신동이야? 연습하려면 쫄았습니다라고 해야지 이제. 아니 아니 아니. 안 좋아 안 좋아. 오케이 뭐 다섯 판이나 있으니까. 하면서 풀면 되지. 어. 돈이야 저 내 돈. 우리 돈 우리 돈이야 저거. 우리 돈 우리 돈이야 저거. 우와 이거 뭐야. 아 미쳤다. 이긴 팀한테 갈라먹기 되는 거죠? 어. 그치 그치. 저거 게임 머니 아니고 실제 돈입니다. 나 게임 머니 아니에요. 게임 머니 아닌 저거. 시청자분들도 상금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 맞지만. 정말로? 아 진짜? 아 여기서 추가로 되는구나. 일단 출발해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장실 가고 싶어져. 화장실 또. 화장실 또. 화장실. 아 저게 됐다. 2시간 후에 시작하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거 근데. 누구방시장 나가 쏘는 거지 지금? 슬슬. 시작해보. 포인트 배팅이 나요? 여러분들. 시작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가 룰은 알아. 그러니까 4명 다 죽이면 끝인 거야. 4대4 붙는 거야 그냥. 아 진짜? 아. 방패도 앞에 뿌려져 있네. 응. 방패도 먹을 수 있어. 이거 프리셋 키면 된다. 이거 지나면 프리셋에 알아서 될 거야. 그 1번. 알아서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설치형 타입이구나. 응. 어 저쪽에. 어 옆에서 하나 돌았는데? 어 왼쪽 봤어. 하자마. 아! 완전 왼쪽이야 돌아. 왼쪽 돌아. 예쁘. 아이고. 여기 하마. 위구야 왼쪽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들어온다. 아 근데 나도. 뒤에서 왔네 또. 괜찮아 프리니 박집중중 괜찮아. 아니ości 하나? 아 휴대식이야. 좀 총알이 없어서. 아 진짜? 아 진짜? 아 역시 에이스. 영상딸. 바로 앞에. 오. 왼쪽으로 둔다. 아 아 아 에 sandbox 어 인터 그 아 으 어차피 자기장 때문에 붙어야 돼 어? 여기 안에 있다. 바로 있다.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잘하네? 저기가 약간 촌하게 그냥 우선 바꿔보네. 일단 이번엔 오른쪽? 왼쪽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 둘. 어, 하니? 언덕으로 간다. 어, 왼쪽에 하나 돌아. 아, 뭐야? 아, 완전 돌았네? 아, 못 갔다. 아, 옆에 붙었다. 저기 개피? 플라렛님? 이렇게 붙이가 있는데 기다려봐. 내가 살려줘. 아, 뭐야? 안 죽었네? 아, 어쩔 수 없다. 한 판 줘! 크게 도는 거 있으면 좀 브리핑 한번 해야겠다, 크게. 응. 야, 계속 말할게. 응. 나 그냥 오른쪽에 싹 먹어두를게, 이거. 어, 그냥 언덕 먹는 게 우선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처럼 똑같아, 오른쪽 둘. 응. 올라간다, 오른쪽 올라간다. 왼쪽 몰라, 왼쪽 못 봤거든. 어, 왼쪽 한 명 있어. 어, 왼쪽 하나 있다. 언덕 아래쪽이야. 총 언니, D, D, D. 어, 두 쪽? 나이스, 하나 컷? 나이스. 어? 개피그. 어, 뭐야? 어, 나이스. 나이스. 나 잠깐만, 이거 걱정돼. 이거 밸런스 맞아? 아니. 아, 이거 울고 있는 거. 우리 돈 벌어야지 얘들아. 그쵸, 우리 돈 벌어야 되니까. 난 마음 아프지만 일단 이기고 봐야지. 이번엔 왼쪽 다 가네. 어, 왼쪽 하나 둘 셋? 오른쪽. 오른쪽 다 와봐, 오른쪽 다 와봐. 오른쪽. 오른쪽 했었나요? 어, 사러 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 계속 있어, 한 명. 플로리는 거 같은데. 이마 다운. 어, 나이스. 사면 저기 살리러 갔다. 아,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응? 거기 내, 내 시체 쪽에. 바로 거기. 나이스. 하나 더 붙는다. 하나 더, 하나 더. 총 아닐게.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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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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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오졌다리. 오졌다리. 나이스.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야, 좋다 좋다. 저쪽 팀 웬붕 왔다, 지금. 응. 실력 차이 느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저기는 지금 별 차이 안 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렉 때문에 멈췄다는 게 큰 걸 몰라, 저기는. 그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1년 더 못 땄어, 못 땄어. 두 분 누구나 다. 나는 거야. 아, 웹은 고정이고. 진짜. 이거. 우선 우리 이기면. 응. 상대가 오른쪽에 3명 가면 우린 그냥 왼쪽 다 같이 가자. 이거 장거리 싸우면 무조건 이기거든, 우리가 에임 더 좋아서. 오케이, 오케이. 아, 다 쪄. 아, 뭐야. 어, 근데 다운됐어. 화면 다운? 에임, 에임 레전드 컵? 나, 나 약 좀 먹을게. 응. 아, 네. 아. 아, 나 약 좀 먹을게. 응. 아, 이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한 명 더 돌았어, 오른쪽. 샘. 잘 가고. 와! 오! 멋져, 멋져. 오. 어, 제가 걸었고. 오. 오! 우리 팀이! 무거지. 우리 팀 그린 소왕 비부이다. 냐. 미죠. 후... 카츠 똑같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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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다운 오 나이스 야 더 쏠게 이거 나이스 저 위에서 쏜다 언덕에서 저기 자기장이야 아 여기 바로 있다 30님 붙는다 지금 한 번 다운 아 옆에 아 여기 있다 이거 위랑 왼쪽 위랑 거의 오 라스트 위야 라스트 위야 라스트 여기 여기 노란색 핑 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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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리카프리나 일로 뒤로 와볼래? 오케이 자 당근? 이게 벡터 이게 벡터 아 우리 집 다 자랐는데 이거 괜찮게 하는구나 나 가동길이나 가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더 나와있어 왼쪽 딱 끝에 한 명 쏜다 아니 저기 안 죽어? 가운데 그대로 가운데 둘 가운데 둘 하나 붙는다 하나 컷 아 까비 정리 못했다 까비 아 아이고 살려줘 살려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어 가만히 있어봐 왼쪽 왼쪽 혹시 모르니까 왼쪽 보고 있어 이거 가운데 한 명 왔고 저 끼지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 끝에 나의 반대편 왼쪽 끝에 내가 보고 있어 왼쪽으로 나가면 그거 낸다 그거 맞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저기 하나 붙는다 잡았어 걔 어 나이스 하나 붙는다? 아 보인다 보인다 왼쪽에 있어 아이고 발 앞에 발 앞에 언덕 그대로 있어 왼쪽 언덕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 언덕 위에 있는 거야? 흰컨 다 흰컨? 응 응 응 언덕 쪽에 있어 나이스 라스트 하나 더 그대로 그대로 벽에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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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타는 거야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차이나가지고 어떡해 이거 우리 형사님부터 이거 진짜 당황하셨어 가장 당황하셨겠는 우리에게 푸린이 있다 후 나만 믿어 진짜 믿고 있다구 하나 대가리 터졌다 가운데 가운데 붙었다 하나? 한 명 잡아놨어 여기 하나? 여기 뒤에 하나? 다른 애들 안 보여 왼쪽 위에 그대로 파견했다 바로 앞에 있다 으흐흐흐흐 아 나이스 하나 남은 거야 라스트? 왼쪽 위에 라스트 저거 M이사 M이사 당당하게 남을 머리 개피 머리 개피 머리 머리 몸이야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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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한다. 아 근데 이거 왜 한 방에 안 죽지? 이거 몸 쏘면 이게 안 맞나? 많이 피가? 에이 설마 3대 떡 되겠어. 내가 잘 해볼게. 이제 한 발 남았구만. 우리가 이렇게 이겨버려도 되는 건가? 그럼 그럼. 이벤트 매치 이렇게 쉽게 끊어 되는 건가? 아니 위에 가서 살짝 고발 좀 하고 와볼까? 어 그래도 돼.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 저희 린사처. 아 10던데요? 10던데요? 아 죄송합니다. 30님 쉽다고요? 박준님 왜 정찰병 하세요? 아 근데 좀 쉽긴 하더라고요. 아 이게 때문에 버전스가 맞는 거예요. 제가 있기 때문에. 기아 유출 뭐예요? 이탱이 왜 10만 원이에요? 아 10만 원. 뭐야? 아니 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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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프레인 잠깐만. 너네가 2팀으로 와. 이거 1팀이 좋은데. 1팀 사기맵이야 이거.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1팀 사기맵인데?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내려가서 꾸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악판 깔끔히 이기자고. 아 그래 맞아. 시원하게 우리 놀자. 지금 운영자분도 당황하셨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을 줄게요. 우리가 또 대회에서 약간 좀 약한 모습이 보였다고. 그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짜 즐겼지 게임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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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대가리 맞았는데. 나 뒤에 살려줘. B부야. 어디 있어? D D D D. 아 바로 있구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까비. 30 D D 우리 쪽. 우리 쪽 기지? 우리 쪽 기지? 우리 쪽 기지? 하나 컷. 잘라봐. 둘 컷 둘 컷. 언덕에 둘이야. 언덕에 둘 나머지. 언덕 보는 중. 언덕이. 아. 여기 3명. 아직 3명이야. 여기 뛴다. 붙는다. 어우 붙는다. 다존이도.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저 위에 있다. 넙샷하고. 조심해. 내가 이겨. 당연하지. 여기 자기장 쪽에 갑니다. 야. 야. 말했잖아. 내가 이긴다고. 와. 진짜 개무신다. 우리야. 난 정말. 너랑 인사. 너랑 인사. 너랑 인사. 근데 다중인하게 한 명 잡아준 게 너무 컸어. 근데 진짜. 어. 아. 아. 졌어. 아. 아. 와. 포린 오빠 개 잘한다 진짜. 아. 벌어지였다 진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니 오른쪽 오른쪽. 안 돼. 몸샷 맞았다. 어. 뭐야. 어디야. 어. 나 맞았어. 이거 살려줘야 돼. 누나 살려줘야 돼. 다 누나. 쏘지 말고. 살려주고 지켜줘. 이거 왼쪽 밑에서 올라온다. 왼쪽 밑에. 우리 기지 쪽. 가운데. 가운데 하나 있다. 가운데 있어. 바로 아래. 아. 이거 나 또 누웠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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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긴 했네. 하나 더. 하나 더. 나 죽이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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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삼식이 잘했어요. 나이스. 아 이걸 죽어. 아니. 안 돼. 아니. 화면이 돌아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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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야. 아. 호우. 블러리. 9킬.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좋았다. 아 근데 이거 내가 화면 돌아가는 게 좀 많아서. 아니 그리고 우리가 봐준 거잖아.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면 민망하잖아. 그치. 맞지 맞지. 맞지 아마 프리니를 지키자. 파이팅. 이번에 이기면 돼. 문제 없어 아직 여유야 우리. 삐보가 오른쪽으로. 응. 전면에 대놓고 있다. 응. 이러면서 우리가 저기 왼쪽 언덕 먹으면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 그냥 조금씩 나중에. 오른쪽 간 사람 한 명도 없거든 아직. 하나 컷. 나이스. 가운데 누워있다. 슬프탄 던지기 너무 좋은 곳이네. 하나 둘. 가면 다운. 여기 하나. 나이스. 두 명밖에 안 넘었는데. 두 명밖에 안 넘었는데. 여긴이. 어 잠깐만. 아이고. 난 버려. 거기 집 두 명이야. 어 저기 집. 자기장쪽에. 거기 집. 나이스. 아 나 왜. 우리 뒤에. 아이고 아이고. 쪼끔. 아 대피. 여긴 같이 잡아야 돼 거기부터. 거기부터. 여기ヒ? 거기 바로 앞에 있어? 나이스. 잠깐만 형. 여긴 반대편에. 우선 장전부터. 붙는다 붙는다. 살릴까? 아 못살려 지금. 아 못살려 못살려. 앞에 앞에 앞에.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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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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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부. 휴. 근데 놔두고 혼자 가지마. 다들 좋겠다. 아이 너 영웅. 영웅이지 지금. 잘했어. 잘했어. 다시 오른쪽 비부야 달려. 오른쪽 우리 언덕 쪽 지금 살짝 좀 털렸다. 공격으로 도착하자. 이거봐 이거. 오른쪽 밑에 있거든. 우리 밑에. 바로 앞에. 아 밑에. 어. 여기 여기. 내 앞에. 어 알았어 알았어. 어어. 잡았어. 왼쪽 위에? 아 잠깐만. 아 왼쪽에 하나둘 있어. 왼쪽에 나 바로 컨테이너 그냥 바로 내 앞에야. 나 더 잡았어. 아 잠깐만. 아 왼쪽에 하나둘 있어. 왼쪽에 나 바로 컨테이너 그냥 바로 내 앞에야. 나 더 잡았어. 완전 나 죽은 쪽도 그냥 바로 앞에 컨테이너 거기. 데였어? 나 왼쪽이야! 거기 왼쪽이야! 거기 라스트 원이야. 가운데 중간까지 나왔다. 잡았어. 나이스! 어, 돌았다. 오른쪽으로. 저기 왼쪽 끝에 하나 있어. 근데 조심히 왼쪽 전쟁에서. 어, 비보! 뭐야! 어, 수리탄 던졌어. 저 개피! 왼쪽 개피! 가운데 쪽 하나? 가운데 쪽 하나? 여기 여기! 잡아주면 돼! 여기 잡아주면 돼! 천천히, 비보. 잡았어, 잡았어. 하나? 나 살려주면 돼, 이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이스! 나이스! 비보, 너가 이제 오른쪽 왼쪽의 수호신이야, 너가? 다시 달려? 아니, 잘 모르겠어. 나 왼쪽으로 내가 찍힐게. 오케이. 오른쪽의 신! 오른쪽의 신! 왼쪽으로 숙들락을 한다.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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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대피와서 못 붙어. 어, 이번에 가운데,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 왼쪽 아예 안 갔어? 아, 아. 맞았네 이게. 이거 삐 부 살려주라. 오른쪽 먹죠, 그러면? 삐 부 하나 살려줘. 아, 잠깐만! 나 왜 총 어딨어! 삐 부 하나 살려줘. 아, 잠깐만! 나 왜 총 어딨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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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이 나쁜 놈을 잡았어요. 자존심이 나쁜 놈을 잡았어요. 왠쪽! 오른쪽 버려. 이미 왔어. 오른쪽 버려. 어? 다 잡았어. 아니! 다 같이. 뭐야 저 뭐야. 와 이겼다.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잘해. 우리 올라갈까? 올라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돈에 멈춰! 지금 돈에 다 멈춰! 이지.. 혼내지 마! 오마이.. 이거 저희가 좋습니다. 새로운 거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발견한 거예요. 아주님이 특히 명품이었어. 아주님이.. 영킬 샤랍! 영킬 샤랍! 통알받이가 길었어요. 삼식님 영킬 샤랍! 영킬 샤랍! 삼식님 영킬이셨어요. 자, 영자님 정산해주세요. 좀 재밌었어. 영자님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영자님. 우리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오, 종료.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아, 너무 달아. 어떡해. 아니,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갑자기 다 같이 들어가지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어디로 들어간 거지? 영자님이 실수로 우리 팀 눌러서 둘 다 주는 건 좀 에바인가요? 야라이. 아, 아니. 다시 닫아보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네, 작년이라도 챙긴 거 어디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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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이게 땄는데. 헬파티 사기맵이 아니라 푸린 보유국이었던 사실. 헬파티야. 그건 잘지. 그게 팀장의 역할이었어. 미션 성공. 아, 달다. 근데 우리 삼식오빠도 잘했어. 푸린오빠보다 못했을 뿐이지, 그치? 아니, 근데 맞아, 이게. 푸린이가 오늘 너무 잘한 거지. 2만원 감사합니다. 도와주지 못한 게 아니야. 아니야. 삼식이 잘해. 아니야, 푸린아. 나 롤도 이제 못할지도. 왜? 우리가 돈 들어왔다. 우린 필자였어. 어, 어떡해? 어, 돈은 들어갔어. 패배팀도 들어왔어. 아이고, 미션 성공. 오늘 미션 성공. 기다리시면. 아이, 깨끗한 게 20만원. 학부모의 오성시 20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할게 진짜 재밌었어. 아니, 뭐야,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재밌었어. 재밌더라, 진짜, 모두. 50만원! 패배를 했는데 50만원을 줬다고? 아, 맞아, 패배 상점이 있었어. 아, 그래? 그러면은. 맞아, 맞아.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그러면은 뭐가 게임했네. 여기, 여기까지인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플로리님, 뭐, 저희 더 놀고 싶어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그 다, 다른, 아이. 그래, 뭐, 다음에 뭐,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다음에 모여서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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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